아 안녕하십니까 흐흠 아 아 열다섯짜리 당황하고 아니 검색할 필요가 없구나 어 쎄씨 아니 아 오늘 주말이라 그렇고 목요일이라 그런거 보구나 와 이거 그래도 한 천만원쯤 했던거 같은데 어 진짜 싸네 워리언은 뭐 항상 이랬고 역시 뭐 있지 또 더니치 어 온도로가 비싸면 진짜 대박인데 어 온도로 괜찮다 할만한데 대기점 싸놓는거 말고 어 온도로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흠흠 온도로 좀 괜찮아 보이네 흠 다섯개씩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둘 셋 넷 아 근데 섀도우도 조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다 쓰게 생겼네 다섯 다섯 오케이 일단은 경매장 가보자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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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 쵯 넷 넷 액 일단 사봐 그래도 250원쯤 그렇지 56인데 노작이 265만원 그냥 막 뽑아도 그냥 최저가에 막 파는 건가? 263만원 170 아아 그래도 300만원이긴 하네 좀 그렇긴 하네 어 40짜리다 있지 않았나? 아이쿠구나 330이였네 아 싸긴 싸다 아 힘은 좀 비싸네요 2200만원 힘은 힘인가 봐 힘 쪽이 비싸고 다른데는 댓글 탑도 못 아 56짜리인데 아니 64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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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이고 야이씨 저 덱은 닭도 없네 뭐지 어 어 언더로 헷 어 어 68짜리가 어 1500 똑같이 하면 되겠다 4% 얼마에요? 600 정도 일단 최저가에 더 올리자 온도로 헷 180만원 5% 5% 5% 아 이거 노재 가격도 좀 생각해서 해봐야겠는데 요새는 너무 싸네 어우 이거 좀 비싸겠다 원더로 코트 원더로 코트 원더로 코트 어우 아 애매하네 아니 40짜리가 없네 여기는 또 왜 52도 이거 싼거 같은데 야 야 씨 아니 최소 천만원 느낌인거 같은데 근데 사가지고 하고싶진 않다 근데 최소 700이상은 받을거 같은데 차라리 주말에 이런 장사하면 좋겠어 그렇죠 아니 목요일에 이런거 사서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겠어 아 애매하네 아 모르겠다 500 정도만 하자 사촌이 나온다고? 아 진짜 너무 비싼거 같은데 여러분들 4200이네 하 그럼 3800정도만 할까 어 320만원 하 하 하 하 하 그래봐야 56짜밖에 안될거 같은데 와 60조짜리가 이런데 아 500정도만 하자 자리가 있나 어 하나도 남았네 어떻게 얼마더라 내가 얼마에 올렸지? 188만원 어 이거 아닌데? 빨리 더 하나 하나만 더 뽑아볼까? 너 하나만 더 뽑아보자 제일 없는거 106만원 160만원 오 5 4 5 6 106만원 9 사무스 아 이렇게 마취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한거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걸리네요 감사합니다